안녕하세요 저쪽 노래 아니셨으면 여러분들 마지막 제일 신나는 노래 못 듣고 그냥 가실 뻔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저의 앵콜곡 밴놀이 1위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방금 나왔던 다른 노래가 더욱 더 신나고 경쾌한 노래이니깐요 여러분들 같이 참여해주시면 되겠구요 자! 여러분들 요번에 그냥 좀 앉아계시는 것만 아니라 저랑 같이 노래를 한번 불러볼텐데요 제가 어기아디어차 하면 여러분들 다같이 어기아디어차!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기아디어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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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쑥쑥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오늘 본거 다 봤을분들이셔요 아시겠죠? 자 쑥쑥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다음 무대에 밴놀이 1위에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주세요 στomi etwar Ok, Dias 어기아디어차! 어기야 기어차 어기야 기어차 그 놀이가 잔다 부딪히는 파도 소리 한 장을 깨우니 들려오는 노종류 소리 저녁도 오구나 어기야 기어차 어기야 기어차 그 놀이가 잔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만나게 되어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그 놀이가 잔다 어기야 기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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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월이 신랑 어디야 뛰어 차 어디야 뛰어 어디 걸 차 그 놀이 가잖아 오늘 하루 활기차게 보내셨나요 다음에도 다시 만나 놀아보시다 어디야 뛰어 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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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eta 차 아 아무리 아카 네 아이돌 그의 받고 컬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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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책 제 자 지금까지 어 거짓말을 할까 질께 바삭을 힘차고